조금만 생각해보면 전부 정해져 있었던 얘기 어디가 처음인지 알게 됐어 더 늦어온 건 될 것이 아냐 이젠 다른 방법을 찾을 날 중요한 은혜 여기 없어 오늘부터 너란 나는 같은 길을 갈 거야 오늘부터 너란 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부터 너란 나는 같은 길을 갈 거야 오늘부터 너란 나는 그리 속에서 맨돌다가 전부 하나 없어질 때까지 조금씩 뜨다가 쏟아지고 중요하게 깨어나서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 구석이란 구석은 전부 틀러 아주 오래 못하지 문제가 있어 이것을 넘어 너에게 가고 싶어 오늘부터 너란 나는 같은 길을 갈 거야 오늘부터 너란 나는 그리 속에서 맨돌을 갈 거야 그리 속에서 맨돌을 갈 거야 그리 속에서 맨돌을 갈 거야 나의 변화에